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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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있다 해서 발 받침대로 쓰고 있는 녀석입니다. 이건 부품은 그대로 쓰고 추가해서 리폼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분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진러의 기 circunо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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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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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이라도 사서 끼워 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은 USB를 꽂아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가 더워서 좀 급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데 제 마음에 완성도는 한 7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만나요. 감사합니다.